안녕하세요 어! 뭔가 있는데! 어! 이거는! 어이야!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깔고 있어 한 번 다시 시작합니다 어? 던졌는데요? 어? 던졌네요 누가 버렸어요! 어이 미안해요 잘 벌려! 네 어? 오우씨 안 들어갔죠? 네 안녕하세요 음식 가는거에요 오우씨가 음식을 가져왔대요 바로! 이게 뭐지? 망고네 망고인데 망고 그냥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망고인지 알게요 드라이맨거에요 몸에 좋은거에요 이거 슈가 아니에요 슈가 없어요 전 맛있었는데 슈가 조금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저번부터 맛있는 망고에요 그래서 저 먹어봤어요 이게 연수님이 너무 위기를 해 행이 너무 많이 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저거에요 이거 우리 판에 놓아놓고 온거에요 그냥 네 여기 우리 판인데 제가 이제 잘 유행을 못해가지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골레 팽이를 골레자요 저는 일단 제트 아킬레스 제일 먼저 이걸 잘 뽑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 디스크 그 다음에 저는 이거랑 이 디스크 저 한정판 아 이거 좀 어려운데? 그냥 제트 아킬레스 한정판으로 다 할게요 전혀 조금 우리가 만든 정말 슈퍼 파워 일단 저거 보여줄게요 저거는 제트 아킬레스 근데 이거랑 디스크 익스턴트 드라이버 그냥 똑같은데요 여기가 인도기 여기가 이제 붓국이기 때문에 붓국집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다른걸 못 사온거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바람소리들이죠 이것도 정말 추워서 그러는거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에어컨이 틀어놨어요 추운데 여기 꺼요 추워요 어디있지? 어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됐어요 내것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대박이에요 아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이거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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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닌데 아 어쨌든 어쨌든 이것도 정말 좋아요 이게 왔다 갔다 거려요 이렇게 되긴 되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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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씨는 이거요 드레임버리 디스크 근데 이게 빠르고요 그 다음은 디스크 이것도요 8 디스크 그 다음 지크엑스크라이버 지트엑스칼리버의 드라이버 입니다 이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 얘는 좌회전이거에요 저는 우회전이에요 먼저 이거 열어요 이거 아 잠깐만요 한개밖에 없잖아 네 잠깐만요 이걸로 아 안돼 안돼 안되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 연수꺼를 바꿔봐야겠네 이거 아 근데 연수께 있었긴 있었는데 이게 좀 쎄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버스트까지 안 돼요 난 버스트 안되네 어 여기 있다 저 야 얘 얘가 딱 봐도 염소에요 염소에 신경 염소에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니야 이거는 빠이빠이 하고요 봐봐요 저는 왠지 얘가 좀 엄청 쎄다고 해가지고 저번에 이거 싸움 해봤는데 엄청 쎄가지고 근데 이거 바꿔 제가 이제 좀 바꿔보려고 근데 제가 이제 2개를 할게요 어 안돼 어 나갔어요 나갔어요 너무 쎘나봐요 일단 근데 저는 일단 두개를 하죠 제트 아킬레스 한자판 다 돼있어요 이제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건 그냥 드레임파이프니의 디스크고요 아 디스크가 아니고 드라이버 몰랑몰랑하고 어 아 우와 없애는 건 정말 세는데요 버스는 건 정말 세요 이거는 이제 앞부분 이게 좀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뭐지 그 뭐지 가이스파블블이 그 동그라미 여기 붙이면 그냥 가이스파블블이 돼줘요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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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데 이건 안돼요 근데 이거랑 이제 에이트디스크를 쓸거야 저도 이제 두개 쓸거야 얘가 산다봐요 아니 없었어요 일단 조립을 해볼게요 좌회전이에요 이렇게 오오 빠졌네요 저 이걸로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걸로 돼요? 아니요 안돼요 이걸로도 안돼요 이건 저가 쓰는 거예요 저기도 한번 해봐요 저거 연주 걸로 해봐요 이제 이렇게 고작 안되네요 안되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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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베이블리드 이거 샀을 때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제가 빅토리 바이키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촌 사촌 동생한테 이제 집에 저거를 탁 뺏어가가지고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던져놓고요 이제 저는 먼저 얘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얘 두 개만 할게요 얘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뭐요? 당신 게 너무 세가지고 일단 얘 두 개만 할게요 저는 이거 부서져요 얘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졌네요 너무 약해졌나요? 그러면 저 얘는 너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로의 멘탈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똑같이게 이걸 해줄게요 약한데 저 말해서 저 버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빼고 하겠습니다 저게 버스터보드예요 버스터보드 버스터보드 하여튼 저거 정말 세요 버스터보드 만약에 얘도 진다면 저는 얘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얘 좀 약골이에요 다 버려요? 그래도 좀 세요 그쵸? 좀 세요 이게 다 자리가 있는데 이게 저 자리 이게 이게 제 차 안켈레스 그 다음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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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쓰고 있는 드레이파보드 어구 이제 얘가 염소띠 염소띠 자리에 염소띠 저 뭔가 소리입니다 아이고 미친 미쳐 미쳤죠? 와 이거 버스트가 잘 되네요 이제 버스트 내면 세져요 근데 버스트 안 되는 보드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이제 뚝 뚝 부숴으네 아니 슉 이때 저거를 보여줄게요 상당히 본사람들 많은데 일단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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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는 잠깐 놔둬줘요 바닥에 저 여름하고 싶은데 아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일단 보여주세요 저걸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진짜요? 만약에 제가 먼저 이걸 빨리 돌리고 이거 빨리 여기 넣고 그다음에 이거 일단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먼저 연소 아 잠깐 일단 먼저 보여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보여주라고요 이걸 아니요 아니 여기 안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보일텐데 일단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토너먼트는 좀 여전에는 맨날 이거 이게 안 돌리게 됐으니까 이거는 돌리고 할건데 빻대기가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보냐 엄청 멋있어요 금색깔이에요? 금색깔 금색깔 보이나요? 금색깔이겠네요 저 알겠어요 연소가 원하는건 얘 네 전요 한 번 제가 약하니까 얘가 그 얘 그게 약해요 그거 뭐죠? 그 스테미노가 엄청 약한 놈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얘보다 쓸 거예요 얘도 스테미노 약한 놈이에요 이걸로 그냥 잠깐만요 아 그래 먼저 하시고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저 먼저 연습 좀 해볼게요 연습 좀 네 이제 연습을 저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돼요 그쵸? 네 이렇게 이렇게 엄청 빨리 좋아요 네 근데 여기 가운데 오면 이렇게 돌돌거려가지고 뭐 이게 약점이에요 네 얘가 약점이에요 그래서 스테미노 약해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습 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습 뒤? 어차피 얘는 아 근데 아까운 점이 있긴 있네요 이게 저거 좀 이게 넣는게 좀 힘든데 이렇게 해야지 좀 제거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거 오래 이걸로 아니요 오래 돌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일단 뭐 지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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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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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느린다니깐요 그럼 다시 해요 어쩔 수 없이 저부터 그냥 이걸로 해요 먼저 네 너 스테미노 강한 놈으로 빨리 해야겠네 너 이걸로 알았어요? 아니 이게 아 일단 얘는 얘가 가운데 쓰는게 엄청 잘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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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점 꽃게점에 잘 아 일단 저 보여줄게요 가울래요 가운데 여기 꽃게 빨아져요 여기 가운데 여기 꽃게점에 잘 가요 여기 꽃게점에 잘 가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여기 이게 좀 너무 세 아 너무 세게 들어가봐요 어 어 어 죄송해요 아 제가 얘기할 거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네 싫으면 나빠요 눌러주시고 싫은요 좋아요 이거 눌러주고 만약에 이 동영상을 좋아하면 바로 벨에 띠린을 눌리면 됩니다 어 이거 벨에 띠린을 눌리고 좋아요 구독도 넣으면 끔십니다 그럼 됐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아 아 아이고 아 아 아이고 연수님이 베이블린을 이게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이제 이건 많이 해봤어요 네 왜냐면 지민이 연습경우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제 여기 눈이 거의 아파가지고 이제 거의 못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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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아니 얘는 느려 얘는 엄청 빨라가지고 제가 느리게 해도 돼요 오 싸웁니다 빙 빙빙빙빙빙빙빙빙빙 저 약한번으로 해놨어요 저가 이길거 같은데 약한번으로 해놨어요 약한번으로 해놨어요 약한번으로 해놨어요 저 이겼어요 네 봤죠? 연수 이긴거 저가 이겼습니다 아 약한번으로 했는데 1라운드 저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센 모드로 해보세요 센 모드로 센 모드로 제일 센 모드 해골바가지 모드로 해볼거에요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이게 제일 센가요?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높게 해주면 해골바가지 모드 해보자 전 제일 센 모드 가 모노인데요 연수 꺼? 그냥 도는게 제일 센거에요 뭘 아야 아 근데 이거 베일블레드 좀 하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전 몰카라 해볼려고 네 몰카라 무슨 몰카라 할까요? 그냥 몰카라 안돼요 몰카 안좋은거에요 아 저거 누나들이 몰카라서 우리도 속았잖아요 어쨌든 네 이거 물 이거 액체괴물이라고 했는데 물 네 걔가 몰카라 좀 아시다 좋아합니다 근데 누나는 맨날 끝이 없어요 아 이번 영상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좀 궁금한데요 저거 자꾸 뭐요? 저거 뭐죠? 일단 저거 좀 잡고 1대0이에요 먼저 저는 연습을 하기 왔다 헤헤 좀 그만하세요 아 아 아 아니 이것도 아 뭐야 뭐야 됐어요? 준비하세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먹고 싶은다는 소음이 많아요 이게 행복이 안 커요 이게 야 근데 망했네요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저 먹기 싫어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 먹어요 아 아 아 시작 맞죠? 합시다 1대0 1대0 저처럼 밥 먹고 있는데 이제 할게요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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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세게 했어요 약하게 할게요 이제 이걸 네 빨리 사 아 바꿨어요 세졌다 내가 다운을 차지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어 힘 빠진다 힘 빠져 힘 빠져 힘 빠져 내가 힘 빠졌어요 이건 힘 빠지는 거죠 저 이거죠 내가 열 번 맞아요 열 번 열 번 그쵸 한 번밖에 안 빠졌어요 저 딱 보니깐요 2대0 음 응 왜냐 제가 연습을 한 번 해 볼 ще 버스 버스무드 네 버스무드 이거 세다 볼 거야 이게 제일 센 거예요 닭다리 여기 으으으으 으으우 으음 뒤졌어 닭다리 맛ら 있다 rough 닭다리가 맛있다는 거야 여기 덤덤덤이다. 그럼 저는요. 제스앤모드! 뭐죠? 수원수원? 어? 안 했죠? 갑시다! 야 이거... 이게 빠졌어요! 일단 저기 이거 준비해. 시원한 컴퓨터. 이거 아니지? 뭐야? 이거! 어? 어? 여긴 해? 네. 어? 이게... 왠에이 좋아해. 준비하소! 여기는 버스 내도 되잖아. 왠에이 형 돌아서요. 왠에이 형 돌아서요. 둘 다 버스 끄대버렸어요! 다시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좀 세죠? 얘가 버스 시킨 거예요. 네. 이거... 얘... 사실 얘는 원래 마립버설인데 얘가 버스 시켜서 2대1이에요. 2대2에요. 2대2에요. 2대2. 2대1. 아니에요. 2대2에요. 아까 전에 이겼잖아요. 2대2. 2대2. 마지막 판! 2대2. 여기서 지는 사람? 엉덩이 이름 쓰는? 오케이. 엉덩이 이름 쓰는? 아니요! 이 사람 제목 만들기. 아무튼 웃긴거 아직. 그럼 이게 엉덩이 쓰는 거죠. 웃긴건. 3대2. 또 한꺼번에. 뭐야! 에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좀 맞았어요. 저... 아, 칸날에 맞았어요. 칸날? 네. 너는... 왠지... 이 진짜 세죠? 너 좀 재밌어 보이는데 그쵸? 이 정말 세죠? 네. 버스도 잘 되고... 얘가... 왜 센 줄 알아요? 얘가 버스도 돼서 조그매져서 이쪽 밑에를 공격해서 빡 부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기에 어떤... 여자들이 있는... 저거 콩콩이 모드로 바꿔봤어요. 콩콩이 모드. 얘는 콩콩이도 될 수 있어요. 한 번밖에 못해요. 네. 왠지 너무 약해가지고... 콩콩이도 한 번볼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세지만요. 그럼 1번... 1번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저거... 저거 말할게요. 3, 2, 1, go, shoot! 에이! 아... 얘가... 얘가 나갔는데 먼저 얘가 나왔어요. 엉덩이 심지게 하겠습니다. 네. 또... 연... 아 근데 별로 웃기지 않은데... 2, 아 이거 좀 웃기... 나 있어요. 나 있어요? 하나. 아... 전 얘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가 정보가 있어요, 전. 전 이건 잘 갈 것 같아요. 제가 얘를 무한팩이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만들어봐요. 만들어줘요? 네. 무한팩이 장덕대 유튜브 오면 되겠습니다. 무한팩이... 저희... 이게... 이거를... 저거 이거 빼봤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고요. 이제 이거를... 여기 가운데 놔두면 돼요. cules.. 좀 세 보이죠? 아니 그렇게 하면... 그냥 놔둬놔시나야 돼요 그냥 놔둬놔야 돼요. 그냥 놔둬놔야 돼요. 그냥 놔둬놔야 돼요. 때리면 움직여요? 때리면 움직이죠. sigh 떼도ø 뭐죠? 그냥install님 내가оп한. 그럼... 그럼 요 let's play it's play it's play it's play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됐냐 한 번 해본거에요 콩콩이 모듈 바꿔볼게요 콩콩이 모듈 했어야죠 콩콩이도 하여간 갑자기 너무 빨라져서 너무 잘 튕겨내네요 하고있어요 그쵸 저 이제 질센걸로 했어요 얘꺼에다가 정말 세게 졌어요 하여튼 일단 저는 이 염소띠 염소띠에요 얘가 이거 정말 세요 네 아이고 다 차네요 누나가 뭐를 말하고 왔어요 일단 빨리 합시다 오늘 제가 이 두번수 저가 또 승리하면 또 엉덩이 쓰기를 해야되 네 아 나 하고싶은데 엉덩이 엉덩이 쓰기 좀 재밌는거 있는데 아이고 오 오 이거 안됐어요 버스터 안돼 나 잘했지 이거 내가 했어 고맙습니다 버스투 우와 우와 야 대박이다 이제 콩콩 모드 얘 정말 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콩콩 모드로 바꿀게요 네 얘 정말 세요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돌려줄게요 오케이 아 왜 밑에 손을 돌려야죠 오 됐어요 아 깠다 깠다 이거 정말 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냥 스테미너 모드로 바꿔 볼게요 스테미너 모드는 좀 더 오래되고 콩콩이 모드는 공격력이 세죠 네 근데 근데 공격 모드로 하냐 스테미너가 약하고 그리고 공격 모드가 방어 공격 모드가 아니다 그러면 스테미너 왜냐면 공격 모드가 아니냐 스테미너가 하는 거예요 얘는 두 모드가 있어요 네 제가 발굴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시죠 일본에서 연습을 모르는 사기패기가 또 있죠 콩콩이 아니죠 새로 나온 출시된 데드 하드스 데드 하드스는 요즘 이제 거의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거의 왔는데 근데 또 한 개 신제품이 또 있죠 무쌍 베이비 런처 그 다음 한 개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나을 뜻입니다 처음부터 빅토리 바이킬링 그 다음은 그냥 바이킬링 갓 바이킬링 또 이제 칩 받아 놓고 이제 초제트 바이킬링은 이제 땡이랑 반쪽 안 왔죠 반쪽 안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초제트 바이킬링 피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어떤 모드는 빨개지게 나오는데 어떤 어떤 베이드로이든지 버스트를 엄청 잘 되게 만든대요 하여튼 하자 저와 얘로 같이 싸우면 저 이거요 이거요 나도 제가 한국에서 가서 살 겁니다 아니 일본에서 가서 진짜 살 거예요 일본은 제가 어차피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한국 아 아 저기요 여기가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돌려주세요 이거 돌려주세요 오케이 저거 사실 이게 연습건데 연습은 너무 못 돌려가지고 저거 돌릴게요 그래야죠 이건 저거고요 이게 연습거에요 오케이 바꿔요 바꾸는거 아니죠 바꾸는게 아니에요 이게 저거에요 이제 바꿔서 하는거에요 왜냐면 연습을 이거 너무 잘 못해가지고 두 방을 두는거에요 진짜로 바꾸는거에요? 진짜로 바꾸는거에요? 진짜로 바꾸는거 아니죠 바꾸는거 아니죠 바꾸는거 아니죠 스위트 오버 그러니까 이렇게 저게 이거에요 오케이 버스트 근데 오버피니쉬 어 그럼요 무슨 부에요 나도 0대0이에요 네 아 이게 이제 저 이 파란색이 연습을 잘 돌리고 이건 저거 엄청 잘 돌리니까 이게 저건데 연습을 돌리기로 했고요 이건 저거 돌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저거에요 저거는 아니고 뭐 저거 그냥 이걸로 했네요 얘 이런거면 엄청나게 쓰기로 만들었어요 아 버스트 피니쉬가 끝나네요 네 버스트 피니쉬 난 다음에 잘 배는 모드가 하기 어려워요 그쵸 네 맞아요 저 눈 감고 하겠습니다 저는 눈 감고 운이 좋거든요 눈 감고 있어요 네 거기 맞아요 일단 기다리세요 일단 밑에 있는거 돌리세요 조금 얘 좋은점 아니실까요 얘는 버스트 내도 어때 어 괜찮아요 아니 부활이래요 버스트 부활 네 버스트 부활 버스트대도 부활이래요 그래가지고 얘는 버스트 비닐거 저기 그 다음에 이거 멈추면 진짜 버스트에요 그리고 이게 부활이래요 한 부활이래요 네 정말 세요 얘 근데 여기 작아지면 정말 세죠 이제 한국으로 하면 3 2 1 1 2 1 1 1 1 1 1 1 2 1 3 2 1 1 2 2 아 왠지 약해볼 것 같은데? 근데 얘 얘한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려주지 마세요 해고파게드 모두 같이 쓴거에요 바보? 바보모드에요 거기가 다 바보모드에요 그쵸? 거기에 천원이 엄청 없어요 해봅시다 해고파게드 모드하면 랜덤 모드 제가 버스모드에요 아 버스모드 하지말걸 밑에 좀 돌리세요 맨날 안돌리니까 3 2 1 아 파이팅 저 잠깐만요 잠깐만 저 이거 좀 구워야겠어요 얘한테 바람 엄청나게 많이 와요 버스모드가 제일 싫어해요 그냥 모드가 낫다고요 그냥 모드 하기가 좋은거에요 여기다 줄이 여길 다 다녀 이게 버스가 안되네요 저기요 좀 생각 좀 하세요 여기다 해야지 버스가 안되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아이 정해요 아까전에 신는데도 안됐어요 저 아니 이게 다섯번 돌린 이상해야돼요 다섯번 돌린 이상 다섯번 돌린 이상 안돼요 저 똑똑하죠? 저기요 너무 멀리하시는거 아니에요? 저거만 줘봐요 이쪽으로 아니요 그럼 이쪽으로 여기 가리자면 이렇게 그럼 움직이지 마세요 어차피 열려있으면 됐어요 이제 됐어요 끝 3 2 1 2 3 오케이 공격 빵 오케이 버스트 피니쉬 사이코 피네시스 사이코 피네시스 사이코 피네시스 사이코 피네시스 아 마스터 피니쉬가 됐네요 2 2 1 2 2 1 근데 2 3 사이코 피네시스 엄청 이거 뿜뿌시고 팍 이렇게 뒤에서 저거 우주로 보여요 이게 이거를 돌릴뻔이었어요 그냥 이거 알아요? 저 아까전에 저 아까전에 죽을 뻔했어요 네 아까전에 이거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댄니 띵 나가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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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세요 어 한 번 그럼 열 번 이상 돌림이 정해볼게요 어 먼저 어 발깔 어 발깔 간지러워 2대1인거 기억하세요 2대1 여기가 2대1이네요 이번엔 여기가 엉덩이 이름 쓰기라 아 지금 해야죠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거 아까 아까 줬잖아요 아니요 저거 줬잖아요 아 3단 이상해 어제 저거 머릿속 오 좀 빨려줬는데요 헤고파가지 이상하고 엄청 약한 모드죠 그쵸 헤고파가지 깡깡 약한 모드예요 헤고파가지는 랜덤이랑 조금 비슷하나요 아니요 엄청 약해요 원래 그쵸 여러분도 헤고파가지 엄청 싫어야죠 진짜 베이블린 이게 제일 약한 모드랑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약한 모드였어요. 그때 또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알려줄까요? 맨 밑으로 가는 디펜스 실리가 제일 쉬운 모드예요. 이거는 바로 방패가 나와요. 방패. 그래요? 네. 나중에 시청하는 분만 알려준 거예요. 네? 처음 알아본 거 같은데.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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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30번. 그날까지 끝났어요. 고장할 수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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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오바 비니쉬 됐어. 너무 많이 돌리니까. 아싸. 버스 비니쉬가 안 왔어요. 저가 2대2. 저가 이거 콩콩이 올려 놨거든요 조금. 그러면 공격력이 세져요. 그래가지고 날린 거구나. 그럼 공격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방어 보드는 조금 약해요. 근데 방어 보드가 버스가 잘 되는 거죠. 버스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방어 보드를 하니까 버스가 제일 잘 되는 거 같아요. 이거 누구 한 거예요? 여기. 아니, 그거 사실 제가 칼로 한 거예요. 까. 까. 그거 사실 제가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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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오마이갓. 얘 마지막 승부예요. 여기서 저 제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 콩콩이 보드를 바꿔. 콩콩이 보드가 같이 생긴 하네. 엄청. 엄청 딱딱하게 나네요. 여기. 아, 여기선 아니고. 이렇게. 엄청 딱딱한 모습. 딱딱하게 되네요. 그쵸. 연습하시고요. 얘네.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를 많이 가요. 여기. 여기 나는 거예요? 최고야. 이거… 어떤 베이블레이 알죠? 해당라고 하면 주verted. 저거 어떤 베이블레이 돌. 작년에 돌려봤는데요. 저거. 띵띵띵. 엄청 빨리 들어가서. 쭉쭉쭉쭉쭉쭉. 어? 뭐지? 저, 저 엄마일 것 같아요. 와우! 우와! 와우 정말 쓰셨어요 맞죠? 정말 쓰셨어요 다시 보일래요 정말 쓰셨어요 와우 정말 쓰는데요 이쪽으로 아까전에 했던건 이게 아니죠 내가 안해도 돼 정말 쓰셨어요 아까전에 얘가 이렇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약한 문어예요 이렇게 안 돼야 돼요 우리 누나가 여기 냉장고에서 뭘 꺼내고 있네요 바로 조이가 저 누나이요 맛있는거 꺼내고 있으면 맛있는게 진짜 맛있는거다 그랬어요 들었죠? 이게 아까 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까 냉장고에서 꺼냈는 누나 우리 누나 우리 누나가 조이예요 사실 우리 누나는 오케이스 근데 좀 기다리세요 저가 이제 한 스물살대 한 스물 한 다섯살대 이거 이거 엄청 비싸요 백만원 또 이제 다른 누나가 안 올리기는 나는 좀 올리겠지 헬로럽 금리 밀러 오거든 어? 그레이스 어 그레이스 빨리 합시다 아니 이게 잔측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저거 해야돼 오케 됐다 버스트 안되는거거든 30번 또 하고요 360번 하나 둘 셋 네네 버스트 잠깐만 버스트 모드라게요 아니요 형아 어 전화왔어 전화왔냐 전화왔냐 오케이 꽉 꼈어요 꽉 꼈어요 꽉 꼈어요 아 이거 너무 잘 그냥 저도 이렇게 아 그냥 해본거요 저도 연습이었습니다 오늘 연습이었어요 저거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아 이게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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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세 번 이상 돌릴게요. 이게 마지막 판이에요, 이게. 엉덩이, 엉덩이 이름 찍어. 엉덩이. 저 약하게 있어요. 셀모드예요. 저 약하게 눌렀다고요. 모르고. 아, 그래도 안 싫어요. 근데 얘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엄청나게 세게 돌려요. 엄청나게 세게 돌려요. 제일 세게 돌렸어요. 어, 미안해. 너무 세게 돌렸어. 라이트가 엄청나게 세게 돌리더라고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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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피해한대요? 네? 그래, 얘가 필요한데 안 돼. 도망가! 야, 베이블레 맞을래? 안 돼! 도우! 다행. 근데 베이블레이베레.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아니. 이거 절대 안 줍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살짝 돌려야 해. 오케이, 빨리. 공격 엄청 많이 됐어요. 오케이, 공격 엄청 많이 됐어요. 오케이, 버스 모드. 오, 예! 끝, 끝, 피니쉬. 예! 어, 왜 날렸지? 얘 좋은 점이. 얘가 아까 엄청 많이 발겨졌어요. 잠깐만. 하나 더 뭐였어요. 아, 딱 소리 났죠. 그게 얘가 한 거예요. 아, 딱 소리가 뭔지 알았어요? 저거 제일 큰 모드였는데, 제가 박았더니 밑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오, 얘가 밑을 공격하네요. 얘는, 어, 오, 얘가 이게, 이렇게 커질때나 위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밑에 빠지면 밑으로 팍.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걸 쓸 때 이렇게 하는 그냥 쌍이. 그래,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할 때는 저 엉덩이 이를 쓰기. 오, 아니야. 아, 이따가. 이제는 페이스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페이스가 안 왔네요. 일단, 이제 봐봐요. 이게 엄청 세. 아, 이거 디스크가. 이름은 몰라. 시벤디스크, 일레븐디스크. 네. 여기다 붙이고, 디크했어.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세요. 왜냐하면 이게 세가지고, 얘가 이렇게,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대. 이렇게. 디스크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얘가 이렇게 컸다가, 얘가 찍기. 찍기 찍기. 봐봐요. 열리다가, 어? 이거 올리다가, 여기가, 여기가 제일, 아니, 좋은 점이에요. 여기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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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이게 빠진 다음에, 미디어의 땅땅땅농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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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다음에 죽어요. 얘가. 헤드형은 궁금하죠? 하여튼, 엉덩이 이름이 쓰기 시작해요. 여기. 엄청 심하게, 엄청 심하게 하여요. 인디아방. 알았어. 인디아방. 아, 인디아방. 아, 심해, 심해. 러니야, 엄청 심하게 해. 아,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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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에 똥개 먹으신다.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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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엉덩이. 어, 재밌다. 잘죠? 연주가 연기를 없어서. 이제 진저복소리로 바꾸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 팔입니다. 이거는 두 번 잃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미 세 번 했는데. 일단, 이제 네 번이 이제 엄청난 마지막으로 해야겠습니다. 네 번 잃으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준비! 일단, 이게 뭐일까요? 뭐요? 아, 야. 일단 빨리 하자. 저거 콩콩의 공격문으로 바꿔 놓을게요. 어우, 나. 이게 정말 좋은데? 헤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야. 일단. 얘가 콩콩의 공격문으로 하면, 잘 되기 때문에. 엄청. 꽉. 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여기 꽉. 여기가. 이제 얘가. 이제 얘가. 이때는 잘 버스트가 돼있지는 몰라서. 버스트 되면 좋은거죠. 공격. 나. 아니 근데. 스테미드가 엄청 낮춰가지고. 무. 무. 문제빈다. 제 공격은 엄청 낮춰가지고. 이 디스크만 날아가고. 이거만 돕니다. 진짜 이거. 나 빨리 하겠습니다. 나. 아 너무 하지마서. 이거 괜찮네. 3, 2, 1,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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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 1, go. 1, go. 1, go. 1, go. 버스트 때문에 살았어요. 버스트 때문에 살았어요. 오예. 코코옹 봐야지. 버스트 때문에 살았어요. 왜요? 어? 페이스로 진행되는 것. 어? 아예. 그냥 페이스도 진행되는 것. 어쨌든. 와.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 이게 여기 왔던 것. 아 맞죠? 얘 정말 맞죠? 맞죠? 이제 러비입니다 러비입니다 얘가 아까 맞죠? 아까 엄청 대박이에요 아 베이블레이드 베이블레이드 워스 스탑블레이드 누가 이니까 1대0이에요 먼저 볼게요 기다려 하지마 지금도 온점이 있어요 네 오늘은 그냥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음 2편은 내일에서 됩니다 근데 내일이 뭐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안될수도 있어요 안되면 만약에 이 영상에서 이걸 눌러주면 돼요 안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이거를 2000개를 눌러주고 아니요 못 눌러요 2000개 한개밖에 못 눌러요 아 그 다음 그 다음 만약에 저거 이제 또 누나 핸드폰으로 유튜브 할건데요 이제 저거 좀 있으면 이제 이사를 가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제트 아킬레스 아닌지 레고팩을 한국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네 하지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만 하세요 여기만 네 저거 인스타그램은 한국에서 레고팩기를 딱 한 한국께 드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인도한테 사는 중이에요 내년에 한국에 가가지고 네 오늘은 이만큼 하세요 이빠 이빠